르노 삼성차가 오늘과 내일 프리미엄 휴가를 실시하면서 노동절 휴무까지 포함해 사흘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노사분규가 본격화된 이후 노조 파업이 아닌 이유로 부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추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측은 당초 프리미엄 휴가를 다음 달 3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틀로 축소했고, 노조도 지난 19일 이후 추가 파업을 멈추고 있어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